안녕하세요 진블로고 채널입니다. 제가 알리에서 다양한 맥세이프 형 케이스들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단순히 알리 제품만 사용을 하게 되면 정품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품을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이폰 맥세이프 형 클리어 케이스 이 제품이죠. 이렇게 구입을 하고 나니까 제가 알리에서 구입했던 거랑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쪽이 약간 하얀 쪽이 정품이고 여기가 알리 제품입니다. 전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고 뒷면에서 그림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정품이 조금 더 많이 적혀있고 그 다음에 가짜 제품, 이미테이션 제품은 이렇게 덩그러니 위에 이렇게 호환되는 제품 목록만 나와있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내부를 열어봐도 정품은 이렇게 종이로 덧댈 수 있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중국에서 산 제품은 이렇게 비닐로만 감싸져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입니다. 영상에서 보니까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그 정도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딱 받아보니까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알리 제품에 이쪽 흰 색깔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궁금했거든요. 여기 정품, 정품 박스 보면 이 하얀 테두리에 라인들이 좀 있어요. 그냥 이 모양 그대로 프린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정품은 거기에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굴곡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런 느낌만 내는 거예요. 이쪽이 안쪽. 확실히 퀄리티는 정품이 훨씬 좋았습니다. 일단 케이스가 엄청 딱딱해요. 이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막 그렇게 잘 휘어지지도 않아요 정품은. 그래서 엄청 핏되게 들어간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 정품을 꽂잖아요. 이 케이스. 그러면 여기에 맥세이프 효과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알리에서 구입한 제품은 이런 식으로 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케이스인 거죠. 자석이 달린.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장착했을 때만 빼고는 충전했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이점은 따로 못 느꼈습니다. 그냥 마감이 조금 더 잘 되어 있는. 이 정품 같은 경우는 이쪽 굴곡이 마감이 엄청 좋아요. 알리에서 산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다가 이상한 무늬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뭐 이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밑에. 밑에도 보시면 정품은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알리에서 구입한 거는 이렇게 다 막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클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건 확실히 정품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쫀쫀해요. 그래서 제가 정품을 구입을 할 때 그나마 좀 차이가 심한 알리에서 판매하는 거랑 차이가 심한 이 클리어 타입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착했을 때도 약간의 그 입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은 계속 이것만 장착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케이스를 구입을 해야 될 때 무조건 정품으로 사야 된다. 알리 제품은 사지 말아야 된다. 음.. 잘 모르겠어요. 정품이 잘 팔리려면 그만큼 품질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뭐 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되는데 보통 케이스는 소모품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기에도 뭔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제품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클리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가품보다는 정품이 퀄리티도 그렇고 사용성도 그렇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 관해서 뭐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께 많이 실제 제품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이걸 많이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오히려 댓글로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번에는 애플 정품 아이폰 맥세이프형 클리어 케이스 제품 리뷰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궁금한 점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